에코프로 전일종가보다도 더 많이 올라서 장중에는 아침에 80만원을 찍고 차익실험 물량이 나왔지만은 또 그걸 다 극복하면서 거래대금이 최대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76만 9천원을 찍어주는 그 상승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정이 조금 나온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또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 눌림목 눌림목선 일봉상의 눌림목선에서 반등을 또 기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점에서 또 타점을 잘 잡을 수 있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2차전지 에코프로 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저점 잡는데 아주 특화된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밑에 파란색 선이 있죠 여기 밑으로만 주가가 내려오면은 어때요? 아주 그냥 반등이 멋지게 멋지게 나옵니다 이번에도 멋지게 나왔고 다음번에도 신고가를 갱신을 했기 때문에 그 상승 추세가 이어질 때는 주가가 내려오면은 또 한번 저점에서의 반등을 기대해볼 수가 있는 자리가 바로 분봉 매수 타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열심히 드리고 있죠 일봉상의 눌림목 설정법 하고 그 다음에 분봉상에서 매수 타점 설정법을 다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만드는 것은 초보자도 무지하게 쉽게 만들 수 있고요 이것 정도는 만들어야 초보자도 이제 어디 가서 초보자라는 소리 안 듣습니다 자 2분만 투자하시면 만들 수가 있는 아주 알면은 쉬운데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라고 요 아래 연락처에다가 딱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요 두 가지 자료를 카톡으로 멋지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또 에코프로 BM 오늘도 이제 엄청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지금 사실 좀 들어가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요 분봉 매수 타점에서 사면은 아주 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저점의 자리에서 사기 때문에 안심하고 또 들고 갈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또 오늘 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이 종목 다음번 또 2차전지의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의 핵심은 바로 지금 이걸 알아야 돼요 에코프로가 만약에 주가가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은 왜 그러냐 바로 LFP 배터리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전기차 시장의 최강자는 테슬라죠 이 테슬라가 NCM NCA 요런 고급 이 배터리도 좋아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기는 별로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팔아서 남길라 그러면 자동차를 싸게 팔아야 되거든요 전기차를 싸게 팔면은 보조금을 정부에서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정부 눈치 볼 필요도 없고요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선 싸게 만들어서 많이 팔아가지고 나는 이득을 갖다가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테슬라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테슬라 이외에 다른 BMW건 벤츠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건 다 어디에요 LFP 시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LFP 배터리가 요 NCM 배터리보다도 확실히 못한 거는 사실인데 기술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LFP도 꽤 쓸만하다라고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 LFP가 NCM보다도 가격이 반 이상 싸게 되면은 전기차도 배터리가 되게 비싼 거니까요 결국 배터리 값이 가격이 낮아지면은 전기차도 반값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LFP 배터리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봐야 될 타이밍입니다 자 에코프로가 지면 그 다음에 LFP가 뜰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는 거둘 때도 안 보던 우리나라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에서 LFP 배터리를 진출을 공식화했어요 요번에 이제 2차전지 박람회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빠르게 지금 LFP 배터리로 돌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딱 보니까 비싸면 안 팔리거든요 무조건 싸야 돼요 지금은요 가격이 저렴하려면은 LFP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고 그런데 성능도 기술력이 좋아져서 LFP 배터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삼성이나 LG나 SK에서 안 만들면은 바보죠 만들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양극재에 집중하는 요 양극재 업체들이요 자 요 업체들이 예 지금 아직까지 양성 계획 없다 그러고 제조사는 손 놓고 있다고 하니까 자 양극재 회사가 지금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극재 다음번에는 요 LFP 배터리 쪽으로 예 집중해서 또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 종목을 바로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따끈따끈하게 리포트가 나온 천보입니다 자 미국 특수 리투미엄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핵심이고 자 LFP 배터리의 최대 수혜주다 이런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일단 자 글로벌 OEM사들의 LFP LFP 리툼 인산 처리요 요거 채택이 점점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자 그다시 가장 최대 수혜주가 천보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자 미국 내 3원계 배터리요 자 요거는 기존에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잖아요 NCM, NCA 같은 거요 3원계 배터리에 적용되는 피전해질 요게 독점 기업이 천보입니다 그래서 피전해질 독점 기업으로서 모든 배터리 수요 증가에 대한 성장을 독식할 것이다 요렇게 하면서 유한타 집권에서 나왔는데 내용을 보면은 자 미국 IRA 정책으로 인해서 전해 핵 기업들의 미국 내 증설이 이어질 것인데 자 요 천보는요 3원계 배터리에 적용되는 피전해질 독점 기업이다 그래서 미국 내 특수 전해질 시장 성장을 독식할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특히 NFP 배터리 채택률이 최대 수혜주가 될 전망인데 바로 그 핵심은 테슬라가 있죠 테슬라는 차세대 차량 제조에 적용되는 양극재로 LFP 3원계 모드를 활용하되 배터리 원가를 낮출 수 있는 LFP에 주목할 것이다 요렇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2022년을 기준해서 LFP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2000와트키로 200와트시 키로그램까지 올라왔고요 대부분의 중국 배터리 셀 기업의 2023년 LFP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230와트씩 키로그램이기 때문에 2004년에는 NCM6이 에너지 밀도와 비슷해질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능이 앞으로 한 1년만 더 지나면 이 3원계 배터리하고 LFP 배터리가 많이 이제 성능을 따라잡아가지고 지금의 3원계만큼 좋아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테슬라에서는 싼 거를 자꾸 찾게 되니까 LFP 배터리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완성차 OEM의 LFP 배터리 채택률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자 그래서 국내 LFP 배터리 관련 대표 수혜주로 첨부가 LFP 배터리의 이온 전도도 향상을 위해 3원계보다 높은 농도로 적용되는 특수리툼염 이거예요 특수리툼염 이거 첨가제 생산 기업이다 그래서 특수 전해질 중에 F전해질은 중국 기업들보다도 가격 경쟁력이 높고 P전해질은 독점 기업으로 LFP 확대로 수혜가 아주 클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내 배터리 수요가 커지잖아요 미국 내 배터리 LFP 배터리 수요가 증가할 경우에는 IRA도 수혜를 받아서 첨부의 미국 내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를 43만 3천원 또 현대차 증권 리포트에서 또 자 얘네는 35만원 목표가 35만원을 제시하고 있다 근데 지금요 35만원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훨씬 더 뛰어넘어서 에코프로처럼 올라간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2차전지는요 앞으로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이 목표가는 당연히 돌파해서 더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첨부의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첨부는요 그렇게 그동안 많이 오른 게 없어요 지금 제가 노란색 박스권을 쳐놨는데 정말 작년 11월달부터요 이거 11월달이고요 자 그리고 12월 1월 2월 3월 4월달이죠 지금 예 그 사이에 6개월 동안 이 박스권을 만들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 박스권을 최근에 이렇게 뿅 하고선 돌파하는 아주 이쁜 상승신호탄이 나왔다 이겁니다 거래대금이 약 한 1700억 정도 발생을 하면서 이 박스권의 상단자리를 돌파시켜주는 모습이 좋았다 자 그렇게 해서 첨부는 이렇게 또 이쁘게 아주 박스권을 싹 돌파하고 예 최소 이제 전고점을 향해서 예 그래서 전고점이 35만원 정도가 되니까 일단 목표가를 35만원으로 보통 증권사에서 해놓는 이유가 뭘 알아서 해놓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전고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저항대가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이 부분을 강력하게 빵 하고 돌파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새로운 신고가 신고가를 내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 번 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첨부는요 이제 바닥권에서 바닥에서 지금 딱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헤드 앤 숄더예요 역헤드 앤 숄더 머리 어깨 그죠 반등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역헤드 앤 숄더가 나와서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면 간단했는데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 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첨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첨부도 이렇게 파란색 하단 자리에 오면은 급등하고요 하단 자리에 오면은 또 스윙으로 가도 아주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 또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 파란색 지지 라인에서 첨부도 한 번 또 멋진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눌림목자리 조정자리에서의 반등을 한 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분봉 매수 타점하고 눌림목선 설정법까지 첨부에도 똑같이 설정해서 보시면 좋은 매수 타점을 저점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이쪽에다가 에코 프로 라고만 같이 써서 보내주시면 요 눌림목 설정법 자료집을 여러분께 카톡으로 멋지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애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